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푹 빠져있는 장난감, 수륙양용 RC카 워터로버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워터로버는 360도 회전으로 막힘없는 스턴트 플레이가 가능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입문용 스턴트 RC카로 적격인 제품입니다. 사실 RC카가 아이들이 조작하기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조작도 정말 쉽게 하고 말랑말랑한 소재로 안전하게 어디에서든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템이라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수륙양용 RC카 워터로버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제야, 티비! 우와, 이게 뭐지? 여기.' 제게와의 OOKS products 소장 자리로 버렸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돼 시기가 떨어졌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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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a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수륩양용 RC카 워터로버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